이륙을 하러 가겠습니다 드론 300대가 4차례에 남겨서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드론이 이륙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차례에 걸쳐서 총 300대 드론이 이륙을 하고요. 보도 우빈탄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의 가능상태에 대한 점검을 한 전차를 받고 있습니다. 드론 300대가 이상없이 전기고도 500대에 전기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300대가 이상없이 전기고도 500대에 전기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총신이나 학교적인 이상 미모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주행 요구를 확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형성하는 모습과 대형 마스크를 드리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세월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동할 수 있다는 위험들에게 세기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마스크트를 쓴 두 사람이 보리 이벤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왜 들어가 있죠? 저거 막 조정하신다고. 그리고 이어서 손쉽기 생활환이야 형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석 위에 몇 방울이 떨어지면서 손쉽기를 강조하는 대형들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랜 이스탕은 정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힘내면 좋아! 당연한 정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그 인물특위의 설비alie기 신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이특위의 현장은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울에 이유로까지 시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첫 공간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은 국민 덕분에라는 글씨와 부동의 내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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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의 내구를